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지금 나오는 스피커는 앞에 하얀거 있죠 앞으로 갈게요 라이돌 리본 트위터와 스카닝 23I SDK A 이 조합으로 만든 특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제 완성이 돼서요 네트워크도 안에다 집어넣고 미세 튜닝도 다 마쳤고 해서 다음주에 이제 고객님 댁으로 이제 가져다 드려야 되겠죠 지금의 앰프는 사라지다 인티 1.2로 지금 울리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돌 리본 트위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누앤쇼에 가서 라이돌 부스에 가서 라이돌 대표도 받고 약간 날라리꼬 합니다 그리고 라이돌 리본 트위터에서 채용된 스피커의 음악을 듣는데 상당히 소리가 섹시했어요 마음대로 얘기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그때는 우퍼가 아마 스캔 스픽으로 다 고동내가 고동내니까 튜닝된 스피커들 그 다음에 또 스리웨이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약간 몽환적이에요 약간 느낌이 자 한번 우리 또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륨을 보니까 음압이 꽤 높아요 그래서 올리기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게 생겼어요 이거는 소출력 진공한 앰프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음압입니다 볼륨 먹는 거 보면 알죠 지금 마르치님의 이거 블로그에 스피커에 대해서 아마 작성을 할 겁니다 음압이 꽤 높아요 음압이 꽤 높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 스피커 금액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이 특주 스피커 그래서 잠시 저도 이거를 공동 제조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요즘 경기 상황상 이게 지금 금액이 꽤 들어간 특주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닛 가격도 만만하지가 않고 배선제도 앙젤리크로 배선제가 되어 있고요 뒤에 단자도 에버 다 돈이에요 지금 네트워크도 저항 하나도 다 슈프림 저항으로 좋은 부품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투웨이에서 금액보다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잉크로저는 자동차 도장을 지머만 대표님이 이 잉크로저를 짜서 여러 번 도장을 해서 통일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가시는 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특주 스피커는 금액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대거 물량 투입을 하신 스피커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셔서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를 해주세요 마르치님한테 이거 공동 제조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아 이거 금액이 만만하지 않아서 망설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암튼 그렇습니다 공동 채팅방 오픈 채팅방 열어놓겠습니다 오셔서 궁금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이게 완제품이 아니니까 얼마짜리가 안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